다 이쪽으로 오세요! 다 이쪽으로 오세요! 환영합니다! 모성분들 의외로 많으시네요? 가족분들도 오시고 이게 대충 느낌은 어떤 모임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이 스티커 신청하신 분 계십니까? 네, 이거 스티커 아, 안녕하세요 동호회 이제 이쪽으로 모실게요, 가운데로 아유 아유 취지는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셨어요? 오,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표로 한 명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까요? 아, 저희가 이게 모세기적 방송 프로를 봤는데 부산에서는 비켜주셔서 한 생명이 구조를 했고 서울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자동차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보여주자 저희는 그 동호회에 소속된 차량들이고 저는 이제 취업장이라고 합니다 자꾸 상호를 이렇게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꾸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모든 분들 지금 저희 두 명 보려고 모이신 거잖아요, 그렇죠? 저희 두 명 보려고 이렇게 모이신 거잖아요 여자분들은 크게 신경 안 하신 거 같아요? 아예 크게 신경 안 한 거 같아요 자동차 동호회이면 남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남성분들이 중간중간 또 이렇게 여자분들이 동호회 회원이세요?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거예요? 하시는 일이 연극래요 연극래요 아 진짜요? 어디 서울 서울에서 연극 얼마 전까지 하다가 드라마도 잠깐 나왔었고 아 드라마요? 어디 어떤 드라마 일일 드라마 오로라 아 오로라 공주 나왔다 하면 많이 죽어서 나갔던 드라마 아니에요? 진짜 살아나왔더라고요 아 진짜요? 네 이제 미쳤나요? 너 매니저 장이야 이 몸 쪽으로 보여? 제대로 치지 누가 손톱으로 긁어놓을래? 아 멋있다 그때도 네 그 제가 매니저가 없어서 운전하면 아니 매니저 없는 거예요? 뭐 저 친구들 매니저 같기도 해요 아 오늘 소방공무원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소방공무원 준비 이전에 이제 또 눈 대신에 이제 대체복무로 소방세 2년 동안 근물도 있었거든요 아 그 당시에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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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야 이게 혹시 소방공무원 준비하셔서 그런지 응 누가 봐도 옷 색깔도 소방사거든요 그죠? 이 정중앙센터에 오셔가지고 네 모세기전 한번 먼저 외칠 수 있는 geon 특별한 시간을 드릴게요 기회를 갈까요? 자 자 갑시다 모세기전 파이팅 세encing